세계 최초 3D 프린팅 오토바이, 라이트라이더입니다. 라이트라이더는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서 선보인 제품으로 3D 프린트로 제작된 초경량 전기바이크입니다. 라이트라이더는 6kW인 8마리오하게 파워를 구사하며 시속 80km로 질주하는 전기 오토바이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한 손으로 돌아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34kg의 무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프레임 무게도 5.9kg으로 기존 오토바이 평균 30% 가벼웠었다고 하는데요. 에어버스 자회사인 3D 프린팅 전문업체 APWORKS를 통해 개발된 라이트라이더는 수백만개 알루미늄 합금 입자를 녹인 수천개의 가능 골격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어있는 프레임 속은 케이블과 파이프가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라이트라이더는 착탄식 배터리에 급속충전을 지원하며 1회 완충으로 최대 6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속도인 80km까지는 3초 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라이더는 5만6천100달러 하나로 약 6,490만원의 가격에 50대 한정 판매 주문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3D 프린팅 오토바이 라이트라이더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맞춰주는 레벨킹을 사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맞춰주는 레벨킹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맞춰주는 레벨킹을 사용하고 세대전 한글자막 by 한효정